김정은의 신전사를 발표 그런데 내용은 둘째치고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를 모두 뒤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둘째치고 말이죠. 형식이 말이죠. 아주 우파 유튜브스러웠습니다. 보나 봐요. 찾아서. 그러니까 물론 처음으로 오피스를 가서 공개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 밑에 오름이 앉아서 뒤에 보면 책이 조금 보입니다. 보면 우파 유튜브들이 보면 되게 그 뒤에 백에 서재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김정은이가 볼 때 조금 멋있다. 나도 저감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올해 신전사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걸 보면 김정은이가 일설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해줬나?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조크.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어슬프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 보수 유튜브들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묘한 게 문재인 스타일이 더 흉내된 것 같아요. 문재인 스타일? 예.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왜? 저 사진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보면 제가 압니다. 문재인. 왜 문재인 스타일인지 아주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손에 뭐 쥐고 있죠. 아 A4? A4죠. 그러네. A4입니다. A4. A4를 쥐고 있어요 또. 정말. 아니 소파에 있으면 굳이 저거 안 쥐어도 되는데 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탁현민이 연초였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조치조치.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주 닮았어요. 그거 보면 A4 쥐는 모습은 A4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딱 쥐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자들이 남한 유튜브를 보면서 조갑죄 등등 뭐 김정은 교수 보면 뒤에 보면 다 책이 있거든요. 김정은이가 책 1렌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폼나니까 책도 있고 속하여 앉는 거죠. 자 보시죠. A4문. 그다음에 김정은의 A4. 이거 베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뭔가 베끼고 있어요. 이거 참. 저희가 이거 신의 안수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날카로운. A4문을 그대로 베낀. A4문 이렇게 A4보면서. 그러니까. A4 뭐 없으면. 김정은이가 저기 없으면 또 푸질푸질뻤.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벌써 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사를 하면 늘 서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조선일보에 딱 한 줄. 이게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1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과체중으로 올해 서있기가 힘들기 때문 아니냐는 한 척도 나왔다. 과체중. 과체중. 서있기가 힘들어서 앉아버렸습니다. 서있기가 힘들어서 앉아서. 서서하기는 30분 동안 되게 힘드니까 앉아서 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계를 하긴 했지만 지금 신대표 말처럼 유튜브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앉아서 그냥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돋보이 들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김정은이가 어쨌든 NG를 많이 낸 것 같아. 자꾸 편집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찍혔습니다. 자 발언이 시작된 시계 때 보니까 집무실 시계가 0시 5분이었다. 근데 끝날 때 보니까 0시 55분이었다. 그러니까 30분 했는데 한 20분 정도는 NG를 낸 거죠. 그렇죠. 20분 정도가 더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자르고. 몇 명 또 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유튜브 스타일 벗겼다. 그럼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모습. 뒤에 보면 책장이 보이고 인공기가 보이고 말이죠. 노동당기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이백수 선생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뒤에 택배가 있죠. 그리고 책도 좀 보이고 말이죠. 그건 나름 비슷합니다. 이거 뭐 이백수 선생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었으면 김정은하고 똑같이 했겠죠. 소파 샀겠죠. 네. 소파 샀죠. 하여튼 이백수 선생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여러분은 많이 보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좀 비슷하다. 책장 로크하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조현재 우리 선배님은 소설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죠. 조갑재 대표님 방송을 또 좀 베낀 듯한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또 뒤에 책장을 녹화하시는 또 우리 신혜한수에 출연하시는 김용호 교수님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책에 원서가 많은 것 같군요. 네. 원서가 많습니다. 김정은 책은 노동당 관련 책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말이죠. 뒤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계가 지금 마무리 같습니다. 12시가 넘어가는 사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쇼파에 앉아서 A4 들고 하는 거. A4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게 한 거. 트레이드마크고. 하여튼 어쨌건 이백우 선생이 굉장히 열심히 김정은을 까고 있는데 자기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죠. 정이 들어서 저렇게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 원래 과거 신년사를 보게 되면 테이블 딱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서 있고 말이죠. 뭔가 웅장한 분위기에서 했는데 대한민국 트렌드를 읽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좀 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정은은 김정은이지만 화가 좀 나는 게 1월 1일만 되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남이 행복하고. 김정은은 중계를 합니다. 옛날에는 종편이 걸 했습니다. 요즘은 뭐 다 달라서부터. 공중파 방송도 거의 뭐 중계하듯이. KBS까지도 등 달아서. 그래서 뭐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옛날 이야기하면 신대표나 제가 돌아온 제국서를 할 때 기억해보면 1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하면 거의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 삼아서 웃으면서 저 어젯밤 술 마신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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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뭐 김정은이가 위인입니다. 위인입니다. 오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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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너무 잘하는 자연스럽다 말 잘한다. 오늘 새 신년사에 세 개 평가를 얘기했다. 장관일까지 나와가지고 오 저 말은 정말 감동적이다. 뭐 등등등등. 어제 그걸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제 KBS에서 이렇게 장관 다 모아놓고 총리까지 모아놓고 말이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저게 안경화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나왔습니다. 저게 물론 뭐 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관들 맞습니까? 인민공화국 장관들 아닙니까? 대변인들입니다. 대변인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따로도 비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김정은이의 저 모습을 보면 정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도저히 서있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벌써 안일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진을 봐도 말이죠. 굉장히 살이 쪄갖고 오래 서있기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고 머리는 저게 과거에 저희가 저격수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때 새누리당 새누리당 로고랑 좀 비슷하잖아요. 머리가 말한장 말한장같이 새누리당 로고인데 더 살이 많이 쪄구만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그렇죠? 이런 것도 보면 말이죠. 보세요. 요즘 우리 애국 유튜브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 지금 넥타이 스타일 어쩜 이렇게 다 갖다 베꼈죠? 옷까지 옷도만 비슷하게 벗기고 말이죠. 조금 지나가면 홍준표 홍카콜라가 히트 치면 홍카콜라처럼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김정은이가 애국 유튜브들 많이 본다는 증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고 있어요. 옛날에 또 기억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김정은이 신사를 들으면 우리가 코미디라고 웃었지. 그게 뭐냐면 말을 하고 나면 갑자기 박수가 들립니다. 맞아요. 그거 집어넣었었어. 그때 유행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 그런 걸 넣었는데 보면 김정은이 혼자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데 어떤 순간이 딱 대면 갑자기 박수가 아파요. 맞아요. 이번에는 그걸 뺐습니다. 마지막에만 했습니다. 애국 유튜브를 그대로 벗겼습니다. 지도 않은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북한 내부에 김정은이 생각했을까? 아니면 조갑제 TV라든가 신혜연수라든가 김정은 교수님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애국자들이 있어요. 야 이거 트렌드가 이거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 김정은이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마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길간 사람은 짤립니다. 정치범수 형사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 명 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김정은이가 문재인 코드로 A4 연기를 들었는데 또 좀 달라요. 문재인은 진짜 보고 올 수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읽어요. 상대한 줄은 몰라요.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읽어요. 맞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들고만 있고 안 봅니다. 참고만 좀 하더라고요. 하고 아니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아 프롬프트. 그렇죠. 프롬프트에다 보고. 프롬프트를 보고 하고 폼으로 들고 있는 거죠. 나도 문재인처럼 들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은 많이 보고 좀 심할 정도 아예 보고 쓰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래도 딱 들고만 있고 프롬프트를 보고 원자력발전소 필요하다. 이것도 웃긴 게 내가 보면 아니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원자력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폐기해달라고. 문재인 무슨 디스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원자력발전도 필요하다. 뭐 이런 그거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 문재인 동무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애국방송 많이 보니까 원자력이 불판이 많았어. 필요하더만 우리 북한 전기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요지가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슨 단천발전소 무슨 발전소 이게 보니까 수력이나 화력 이런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건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다들 가장 놀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과 발전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방송들이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벗겼나 아니면 김정은 아이디어일까 아니면 안에 있는 참모진 아이디어일까 오늘 저희 방송 보고 만약에 참모진 아이디어 그러면 다 짤리고 말이죠. 아주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북한에. 신경표의 아이디어 생각대로 우파 유튜브를 흉내었다면 우파 유튜브에 또 누군가를 초빙이 그러면 그 사람이 원자력발전 너야 너라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무서워. 그리고 또 하나는 눈살 찌푸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겁니다. 전제조건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체계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진짜 욕 나옵니다. 우리가 해줘도 감지덕조할 텐데. 이걸 보면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을 아래로 깔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너희들 그렇지? 다 내 시킨 대로 할 거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야 될까 이 말도 안 되는 미국한테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따위라고 하면 우리 다른 길을 간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멘트는 없고 전부 다 진영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감명 깊은 신전사였습니다.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시고 비핵화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미국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거에서 또 하겠습니다. 미친 거죠. 미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핵 보육을 선언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핵 보유한다 까불지 말고 제재 하나 풀어 대신에 실험은 안 할게. 더 만들지도 않을게. 여기에 감동했다고 지당하십니다. 정말 역명하십니다. 이런 반응들은 뭐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다 감빵 보내버려야 돼. 다 감빵 보내버려야 됩니다. 감빵보다 더 못 쓴데요. 북한입니다. 그러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감빵은 그래도 삼시세끼 다 주고요. 운동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북한 가면 다 못합니다. 다 못하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아우디 탄광해서 그냥요. 오로지 그냥 탓만 캐는 거죠. 보내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이걸 갖다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조금 조롱도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방송 보면 김정은이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또 재생이 났나면 어때? 북한에서 진짜로 지시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식이 계속 우리를 비판한다. 출연 금지시키라. 못 나와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이설주를 갖다가 이설주 여사가 아니라 이설주 씨라고 했다고 해서 방송 출연 중지 당했어요. 아 진짜? 한 탈북자가. 이설주 씨 해갖고 출연 중지 당했어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뭔가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북한도 검열하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 독재예요. 독재예요. 독재로 가면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분석 있습니다. 그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애국 유튜브들 정말 대단하죠? 북한에서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베끼어서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돈만 있으면 뒤에다가 쇼 파놓고 웅장하게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뵙겼네요. 이야 김정은이가 애국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방송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김정은이가 내년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큰 스크린 화면 깔아놓고 할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내전 기대하십시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